말이 안 돼 이거 팔에. 저쪽으로 봐봐. 속죽을 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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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맞춰!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좋아합니다. 자 이거 조용. 와 됐어 이게 됐다. 잠깐만 이게 돼? 된 것 같은데. 얘 안 됐다 실패해서. 어 됐다 성공. 어 됐다 성공. 어 됐다 성공. 나간다.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걔리 너무.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봤어요 일단 책에서 봤어요. 됐다. 자 완성. 완성. 자 입고 나가세요. 예! 조석이 형이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아우. 네. 상관없어.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 자 여기서 딜을 드릴게요. 자 세 분 남았죠? 네. 세 분 남았잖아요. 저희가 제안을 드릴 게임은 정 북쪽 맞추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정 북쪽이라고 쫙 그어주시면요. 저희가 나침반을 딱 놔갖고. 그러니까 맞으면 드립니다. 정 북쪽이 맞으면. 야 이거 너무. 이거 해야 해. 아니면 이거를 자신이 없으시다. 그럼 나가서 찾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십시오. 와 거의 다 가 봤는데. 아니 와. 아 미치겠네. 저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서쪽이면. 이쪽이 서쪽이면. 가자. 이쪽이 동쪽이고. 아까 정확히 여겼으니까. 여기로 여기. 여기 석주. 배운다 배운다. 다시 한번. 동쪽. 그럼 여기 옆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아까 12시에 왔을 때. 여기 또 있겠네. 저 이쪽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다르네요. 하. 약간의 오차는 이해해주는 거죠 진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라. 나가세요. 존박 씨 몇 개 필요하죠? 하나요. 계리 씨 몇 개 필요하죠? 몇 개요. 계리 씨 정답. 오케이. 정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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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확인 좀 확인. 정확했어. 야 계리 또 하나만 있으면 끝이야. 하나만 있으면 끝이야. 숙소해받고 찾으러 가요. 어우 조준 commemor자를 확인하고 아주 빨리 찾으러 가요. 조준 시대 약초 쓰는 사람을 싸우게 하니 진짜 없어요. 아 도전 시대 약초 키는 사람한테 진짜 없어. 하아아아아 아아악 으악 으악 오우 하아악